아니 질 수가 없음 구조장 사사린 잡을 게 없어가지고 질 수가 없음 사사린 잡을 게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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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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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렇. 안녕. 야 근데 바드한테 탄거 오히려 좋은데? 제약골도 천원? 오히려 나쁘지 않아? 짝이 잘 털었다? 상대가 근데 좀 소극적으로 하면 저희도 굳이 무리 안하면 되거든요? 이제 16랩 딱 돼가지고? 보아 효과 받으면? 이제 16인데? 어 그거도 잡은 것 같고 아닌가? 만물도 있는데 거기? 어 화이팅 나 없긴 해 상대 입장에서 진짜 마지막 쇼부다 사실 저거 이겨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음 성공하긴 했어 근데 쇼부가 어어? 이제 킬 좀 많이 먹는데? 어 다행이다 W 초대면 건물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쎈다는 마인드이긴 한데? 아 더 하고 싶은데? 상대가 무리 안하네? 아니 질 수가 없음 구조사 하사린 잡을게 없어가지고 질 수가 없음 야 나 집가서 3000원 쓰면 너희 나 어떻게 막을래? 이걸 썰에는 안해? 진짜 독하다 독해 아니 나 이거 3000원 쓰고 오면 뭐 어떻게 막게?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뭐 어떻게 막게? 계획이 없니? 계획이 없어 보이네요 펜타 주나? 잠깐만 이거 텔포 타서 펜타 한번 먹어볼까? 다이브하면 되잖아 그쵸? 다이브하면 되잖아 야 이걸 안줘 야 이걸 안주냐 그래그래 3켄치 오늘 LCK 나오지 않았나? 야 저기 선피카든가? 그건 모르겠네 어? 탐켄치대 자야라칸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아 바로 탈론 그런거 없이 그냥 바로 탈론 케이틀린 선피카는? 나 뭐하지? 맞았다 맞았다 여러분 라인전 좀 편하죠? 탑이 죽었네 근데 좋았나? 굿 근데 모란검트 타도 혹시 하나요? 그런건 안하나? 어 왜그러삼 왜그러삼 님아 잡은거 같은데? 아 근데 많이 먹었네? 음 맛있다 침착될거 그랬나? 마나가 살짝 딸리네 그쵸? 공마나 없구나 아 이게 죽어? 아비 뭐야? 와 저걸 궁을 안켜? 어 뭐야 죽었네? 잘 죽었네? 샤웅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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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힠퀴없 어 넷달을 왜죽었어? 힐살기에 당했구나 아쉬운데? 잘 죽었네 맞나? 잘 죽었네 어 난 일로 도망가 오케이 탈론 탑이니까 이거 2차까지 어떻게 될 만하지 않을까요? 나는 트리스타 나는데? 더 빨리 미니까 같이 밀자 오케이 들어오나? 여기서 들어올 줄은 몰랐네 탈론도 왔는데 근데? 아까비 좋은데 영치 굿 맞아주고 굿 헬퍼 안가도 될 때 적어네 어우 아프다 죽을 뻔 자 철거 나왔습니다 응 그래그래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? 아 이거 어떡함 아 아 탐켄 치아 탐켄 치아 케이틀린 너만 맺고 있는데 너가 가면 어떡해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케이틀은 그럼 못살잖아 와 데미지 뭐야 응 그래그래 아 저거요? 돛 스테이틀